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비욘드 금수저 이번 시간은 비욘드 금수저라는 이번 전체 강좌의 핵심 주제를 얘기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견대인이라는 용어예요 이 말만 마음에 깊이 품어도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양철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주역을 얘기할 수 있겠죠 주나라에 행했던 역이다 역술 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역하면 오해가 심해요 점치는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주역의 깊은 사상을 싸구려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돈을 받고 막 그냥 가만히를 깔고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죠 그런 싸구려 점치는 뭐 샤머니즘 쪽으로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점책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역은 정말 동양 사상에 아주 핵심 정수가 들어있는 동양철학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주역이 이것은 어떤 양과 음 양이라고 하는 것을 주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음 양과 음 이걸 효 라고 하는데 양과 음을 이렇게 조화를 시키죠 우리 태극기에 있는 괴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개씩 조화를 시키면 이게 여덟 개 괴가 나옵니다 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말이 이게 점친다는 뜻이죠 점친다는 뜻이고 괴라는 말은 이제 뭐 혹은 규, 괴 이렇게 주로 발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괴라는 말은 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덟 개의 괴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식이라든지 뭐 끊어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덟 개가 나와요 이 여덟 개를 또 두 개씩 모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쭉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 88에 64 해서 그 64개의 괴가 형성이 되는데 이 64개의 괴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쭉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내가 점을 한번 쳐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괴를 나열해서 점을 쭉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 던져요 던져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자기에게 맞는 괴 하나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그 괴에 나와 있는 설명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역입니다 그래서 뭐 공자도 이 주역을 늘 그 짐에 쥐고 자기 짐에 쥐고 다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책이 지금처럼 이런 종이책이 아니잖아요 공자시대만 해도 그 쥐고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목간, 쥐고 다녔다고 해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큰 대나무 그 뭡니까 그 김 싸는 발 같은 거 김 싸는 것 이렇게 쭉 나무를 모아 가지고 여기다 글씨를 쭉 쓰는 거죠 그럼 이거를 모으면 이런 큰 두루마리 같이 되겠죠 이렇게 큰 두루마리처럼 책 한 권이라면 큰 막 그냥 두루마리 이런 큰 덩어리가 여러 개 되어야 책이 한 권이겠죠 그래서 이 사이사이는 또 이렇게 끈 같은 거를 이렇게 엮어서 하잖아요 공자가 이거를 평생 자기가 쥐고 다니면서 다른 짐들은 제자들이 쥐고 다녔는데 주역만큼은 자기가 반드시 쥐고 다니면서 맨날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한 세 번씩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다시 꺼내고 그러면서 평생 읽었다는 책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 그 싸구려 책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동양사상적인 그러한 정수를 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여러 어떤 그 64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64개의 이제 이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그 이런 식으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행동해라 이런 식으로 처신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주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몇천 년간에 이루어진 그 동양사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다른 데 검색해 보면 주역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올 테니까 따로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주역을 공부하다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오늘 제목인 이견 대인이라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충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교회에 보면 이견 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울 것이다 이런 그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그 반복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큰 이섭 대천 큰 물을 일단 건너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뭐 이유내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견 대인은 뭐냐면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게 지금 너의 케이스에서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충고에요 대인 대인은 몸이 크거나 키가 큰 사람만 대인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대인이죠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위대한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러나 진정한 대인의 뜻은 꼭 이런데만 있는게 아닙니다 나에게 here and now here and right now 지금 바로 here and now here and right now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지금 여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인이라고 불러요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만약에 갈증으로 죽어간다 거기에 뭐 공자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주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는 누구가 나에게 물 한 모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대인인 거죠 대인은 위대한 사람만 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느 누구 나도 남들에게 대인이 될 수 있죠 어느 누구이든지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나의 바로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인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견 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특별히 제가 이제 금수저를 넘어선다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앞에 강의에서 보면 이 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금수저라는 용어 또 그 반대 흑수저라는 용어 뭐 이런 용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앞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금수저 솔직히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하고 또 금수저가 있으면 좋은 건 맞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금수저를 갖추기가 아 쉽지 않죠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나는 금수저가 없어 갖춘 게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또 나와 관계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는 나는 그냥 더 이상 노력도 안 할 거야 이런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또 뭐 제일 사람들이 핑계대는 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뭐 사실 부모만 잘 만났어도 거꾸로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최후의 내 인생의 책임자는 나 자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결재를 도장 찍을 수 있는 사람 옥쇠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나라의 옥쇠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 우리 삶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나라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나의 삶에 옥쇠를 쥐고 사는 사람이야 옥쇠가 뭐예요 일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책임의 상징이 옥쇠 아닙니까 금수저가 없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흑수저를 하더라도 또 금수저 강의 시작에도 얘기했지만 뭐 청년들만 이런 이제 위에서 제가 이 강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 장년들 아니면 노년에 이른 사람까지도 금수저나 흑수저라는 단어에 얼메어선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이가 젊은 것이 여러분 노인이 시간이 잘 간다 그러셔 아이고 시간이 뭐처럼 빨리 가요 쏜살처럼 가네 뭐 뭐 뭐 가시를 들고 막아도 그냥 백발이 저먼저 들어와 뭐 문관 안에 들어왔다 그런 옛날 시도 있죠 그렇지만 발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안 가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노인이 왜 시간이 안 가 빨리 갑니까 눈뜨고 물론 불교적인 참손으로 멍 때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멍하게 있으면서 내면 깊은 자리에서 나 자아를 찾는 것이죠 그렇지만 노인들은 어때요 멍하게 앉아가지고 밥 주는 거 먹고 이렇게 테레비 보고 낮잠 한 번 자고 하루 휙 지나가죠 한 달 휙 지나갑니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 활동하는 노인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노인은 시간이 더뎌 갑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시간은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서 시간의 길이는 개인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도 이런 이익연대인의 자세 또 금수저를 넘어서는 자세 그리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되어가는 변화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는 청년들 뿐 아니라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나이 들어서도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재산이 많이 남아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거 분명히 인정했어요 우리 앞에서도 인정했죠 그러나 부모보다도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의 삶에 결정적인 것 아니면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도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정말로 진실로 내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 무엇인가 저는 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인 금수저보다도 더 치명적이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은 내 인생에서 대인을 만나는 거예요 대인은 위대한 사람만 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에 따라 순간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대인인데 그런 대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인은 영화에 나오는 무술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냥 뭐 절벽에 떨어져서 딱 정신을 잃었는데 어느 도사가 그 주인공을 딱 구해다가 약초를 구해와 가지고 딱 주인공을 살리죠 그런 도사만 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도사만 대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다 보면 산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산이 나오면 넘어가야 되고 강이 나오면 강을 건너가야 되죠 산적도 만남이요 산적 산적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뺏어버리는 존재죠 여러분 만남 중에 내가 가진 것을 다 뺏어버리는 만남이 있어요 그것이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산을 만났다고 강을 만났다고 산적을 만났다고 내가 길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인생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오늘도 영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영화에 보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올마이티잖아요 올마이티 전지전능 하잖아요 주인공은 항상 올마이티 합니다 그래서 007 영화도 그렇겠지만 하여튼 영화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 자전거나 차 운전은 잘하는 편인데 아직도 오토바이를 못 탑니다 중간에 오토바이를 저를 가르쳐 주려는 분이 많았는데 오토바이는 자꾸 멀리였어요 왠지 그 오토바이는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항상 다 뭐 하더라 모험심 그런 중요한데 오토바이는 타지 마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인공이 되려면 오토바이 못 타면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막 그 저한테 쫓기다가 자동차로 쫓기다가 나중에 딱 오토바이를 타잖아요 주인공이 되려면 오토바이를 차려야 돼 근데 주인공이 더 멋있게 되려면 헬기 조정도 해야 돼 007에 보면 스키도 저도 뭐 스키는 탑니다 007에 보면 스키 타다가 나중에 뭐 낙하산으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헬기 조정도 하고 막 그러죠 주인공은 이렇게 모든 걸 잘해야 됩니다 스키도 국가대표급으로 타야 돼요 주인공이 되려면 그런데 영화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전지전능한 주인공도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한계가 생기죠 왜냐하면 주인공도 인간이니까 주인공이면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 주인공이 그 주인공도 이제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이제 뭐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이제 아악 하고 이제 뭐 이제 뭐 이제 죽음 1초 전 갑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뭐 적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딱 죽을 1초 전에 누군가가 나타나죠 잠깐 누군가가 나타나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주인공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영화에서는 대인인 거예요 이런 존재가 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만 대인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그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인이라고 봅니다 대인에 대한 예는 뭐 한도 없이 많죠 뭐 네 어쨌든 어 제가 좀 감동스럽게 읽었던 대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알평스 도떼라는 어 프랑스의 알평스 도떼 유명한 그 단편 어 단편 소설 작가죠 단편으로 유명하지만 장편도 있어요 그중에 꼬마 철학자라는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어 이 책에 보면 그 도떼에 그 우리 도떼가 제일 유명한 건 우리 마지막 수업 아시죠 음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이 꼬마 철학자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 자신 그 작가 자신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 주인공이 이제 그 굉장히 어린 시절을 부러워하게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힘들게 그 이제 그 주인공 이름이 다니엘 에세트인데 아주 힘들게 너무 힘들어서 그 뭐 이렇게 또 왕따를 막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견디다 그 어린 주인공이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싶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주인공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던 한 신부님이 마침 또 그 자살하는 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극적인 어 숭간에 살려주고는 이 아이를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의 도움으로 이 에세트는 어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힘을 얻고 또 중간에 또 이제 다시 힘을 얻고 이제 파리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파리로 가서 어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형을 형 그 형을 통해서 중요할 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이제 아 작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린 대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 대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뭐 이거는 대인에 대한 얘기는 뭐 한도 것도 없는데 어 영화에서 제가 파인딩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 몇 년도 영화냐면 2001년도 영화네 그 션 코네리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는 꼭 보세요 정말 영화는 이런 걸 봐야 돼 어 여기에는 이제 그 또 그 실제적인 인물이 약간 그 응용이 된 것이에요 그 실제적인 인물이 제이디 셀린저라고 하는 유명한 제이디 셀린저 유명한 작가죠 어 이 사람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아마 유명할 거에요 호밀밭의 파수꾼 그 바로 이 이 이 사람이 이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제이디 셀린저 같은 사람을 모델로 해서 영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제이디 셀린저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한 이런 소설을 내고는 작가로서 최정상에 오르고는 잠적한 사람이에요 그 의미가 있죠 지금은 어떻게 하여튼 제가 안 읽어봐 잘 모르겠 어쨌든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서 다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되는데요 이 영화에는 그 흑인 소년이 등장합니다 흑인 소년 근데 너무나 가난해서 정부보조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것도 어머니 혼자 있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리지만 작가 지망생이에요 그런데 농구를 아주 잘해요 농구를 그런데 이제 그 한 그 어떤 은둔 작가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셀린저 같은 작가죠 유명한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히트한 소설 뭐 그런 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인세가 남아 도는 이제 그걸로 이제 혼자서 은둔 생활을 그 은둔 생활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는 어떤 깊은 생각이 있었겠죠 세상을 탁 던지고 그래서 뭐 이제 뭐 자기랑 몰래 이제 연락하는 그 비서 같은 사람이 이제 먹을 것 같은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고 딱 은둔 생활하는데 이 동네에 이제 그 이 작가가 은둔 작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흑인 소년은 작가 지망생이라 자기나라도 이렇게 노트에다 글을 씁니다 이제 한번 써 보고 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항상 가방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농구를 잘해요 그 어느 날 이제 이 거리에서 친구들하고 농구 우리처럼 길거리 농구 있잖아요 농구 4기 농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어 자 뭐 이 사람 이 은둔 작가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기 뭐 그런 이제 그 그 그런 그런 일을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 흑인 소년이 그 집에 몰래 들어갔다 나오기로 이제 된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떻게 무서운 집 이상한 집이 있으면 거기 갔다 오기 뭐 이런 어 담력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 사람이 잠시 집에 없는 틈을 타가지고 어 이 흑인 소년이 몰래 그 집에 싹 들어가서 이제 이제 한번 쫙 둘러보고 난 뭐 사람 사는 집이죠 근데 하여튼 자기들이 이렇게 농구하면서 봤을 땐 저 집이 이상한 집인 거예요 가끔 이 사람이 창문을 통해서 애들 농구안을 이렇게 보다가 문을 닫고 근데 왠지 그 음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다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얘가 들어가서 보다가 갑자기 이 작가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랬고 후다다닥 도망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자기 그 숫장 노트 자기가 이렇게 써놨던 그 노트가 이제 이렇게 자기 가방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가방을 놓고 나왔어요 후다닥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게 나왔는데 불안하죠 아이 노트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갈라니 참 혼날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동네 주변에 놀다 보니까 자기 가방이 아 밖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갖고 이제 맞죠 그 가방을 갖고 와 가지고 이제 가방에 내가 쓰던 숫장 노트 잘 있나 이렇게 보니까 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렇게 노트를 둘러보니까 거기에 빨간 볼펜으로 아 코멘트가 써 있었어요 아 저 이게 참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 이런 그 잘 쓴 그 문장에는 줄을 딱 치고 아 잘했다 이렇게 하고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뭐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아 이거를 보고는 아이는 감동하죠 그리고 이 은둔 작가와 인연이 돼서 이 작가에게 문학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작가가 되죠 대인을 만난 거예요 흑인 소년이 자질은 있는데 내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죠 환경이 열악하니까 송말로 자질은 있는데 발의를 못했는데 어느 날 이런 대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강좌에서는 이런 대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대인을 만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또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대인은 소설에나 영화에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이 작가를 만났으니까 대인이지만 사실은 이 작가의 입장에서도 흑인 소년이 자기 자신의 대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그 스승에게 이 사람에게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죠 이 작가는 뭡니까 자기가 최고의 문화의 경제에 이르렀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과 갈등과 사색과 자기 자신의 내면에 어떤 깊은 어떤 느낌이 어떤 고민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 좋은 자질을 갖춘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작가도 사실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양쪽 간에 쌍방 간에 여러분 어느 세상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관계라는 말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니까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원웨이 우리가 원웨이 티켓 그러죠 원웨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은 없어요 물론 뭐 수업할 때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그냥 저처럼 방송에서 제 할 말만 하고 이런 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로 원웨이가 없습니다 관계는 반드시 투웨이죠 쌍방 간의 소통과 쌍방 간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전에도 얘기했죠 이타적 행동 이타적인 어떤 행동이나 마음 누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로 원웨이가 아니에요 이타적인 행동이 원웨이라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연탄을 들고 산동네 가서 돌렸어요 달동네 가서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뭐 헤비타트 같은 거 있죠 또 많은 구제나 도네이션이 있습니다 또 재능 기부도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원웨이 일방적으로 죽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좋은 기부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기쁨과 발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파인딩 포레스트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가를 만나서 소년은 최고의 작가로 성장하는 놀라운 이견배인의 일이 일어났지만 이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가에게서도 이 소년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은둔 작가에게도 중요한 깨달음과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이견대인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이견대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견대인은 나에게도 소중하고 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인이라고 할 때의 대인은 영화에서만 얘기하는 이런 극적인 대인만을 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영화에 나왔던 그런 대인만을 대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결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그 순간에 그가 바로 대인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만남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넘어짐도 만나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사는데 성공할 일이 뭐가 있고 나 혼자 사는데 실패할 일이 뭐가 있고 아무도 안 만나고 사는데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도 안 만나고 사는데 내가 잘 될 일이 뭐가 있고 만나면서 성공도 하고 만나면서 실패도 하고 만나면서 좌절도 하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죠 우리가 늘 참 선망하는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 금수저 부모를 만나느냐 이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곰이나 호랑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곰 같은 이런 맹수의 최상위급 얘네들은 그냥 금수저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곰이 평생 그 자연에서 대자연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일종한 나이가 넘으면 대자연에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배우면서 견뎌내고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인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너무나 거대한 너무나 많은 종류의 조직들 속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그런 경우들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 배우면서 사는 존재죠 그래서 이견대인 이견대인 바로 그런 만남 속에서 배우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인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이견대인 인 것입니다 엄청난 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정말 내 생명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배인을 만나면 또 좋죠 또 평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만남도 있을 겁니다 평생 살다 보면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헬렌 켈러의 설리반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 만나는 것은 큰 복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견대인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금수저라고 하는 용어 정말 부모를 타고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그 용어 금수저를 부러워하는 모습 금수저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모습 이런 쓸데없는 금수저 논쟁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그 시점에 대인을 만날 수 있는 금수저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여러 가지 종류의 놀라운 만남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대인 만나는 삶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그래서 이 강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요 이견대인이라는 것은 결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용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 노인까지도 모두에게 평생 필요한 것이 이견대인이라는 용어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의 한 번 사는 삶을 훨씬 더 윤택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부터 우리가 이런 대인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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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시청자 시청자